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벌써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서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저는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시험 당일날 오히려 너무 많이 떨려 하는 건 아닌가 그게 더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불안하고 긴장되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만 이렇게 불안하고 떨리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사고보다는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성공한 나의 모습을 기분 좋은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바를 수능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보겠다라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몸도 많이 지친 상태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태일 건데 힘들겠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새로운 문제로 오히려 더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시고 오답노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니 주의해야겠다. 내가 아는 문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잘해왔고 열심히 해왔으니 하던 대로만 하면 성적 잘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의 학부터 파이널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수능 날이 되면 정말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긴장되고 애들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잘 보고 있나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는 시각이 되면 정말 핸드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애들이 연락이 올까 Q&A를 통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 건 당연한 걸 겁니다. 같이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기분 좋은 모습만 우리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뒤에서 제가 정말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인강생, 형강생들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험 잘 보고 오시라는 인사를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